사랑해 포즈 해주세요 오빠는 자기 전에 무슨 생각해요? 암의 생각 어... 보조개 보여주세요 보입니까? 뭘 먹고 있냐고요? 이거 먹고 있습니다 버든 버든 윙크 호 호 내 얼굴에 인식이 안... 귀엽다 사랑해 사랑해 하트 귀여워 네 어... 포즈도 딱 이래요 딱 아 연결이 자꾸 불안정하네 지금 중요한 얘기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딱 보고 딱 자세가 딱 이래요 그래가지고 아... 아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데 자꾸 연결이 불안정하네 잠시만... 됐다 연결이 돌아왔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딱 거울을 보고 딱 이러면서 딱 거울을 보고 아... 자세히 해가지고 아 속진아 이렇게 잘생겨서 어떡하냐 아 부럽다 이러면서 아 부끄럽다 형 생일 축하해요 어 그래 고마워 형 왜 사랑해 고맙다 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고맙다 말을 한번 해줘야겠다 됐어 말을 한번 해줘야지 나가지 그러면 안 나가지 말을 한번 해줘야지 오케이 사랑한다 갈게요 너 문 좀 닫고 가 너 문 그거 안 닫... 형 근데 뭐라고 했어 안 들렸어요 아이 사랑한다고 그 문을 지금 잠겼을까요? 일단 오픈하고 있어요 갈게요 오 V I love you yeah 너 믹스테이 아 믹스테이 댄스? 너 찌개? 코리안... 너 족이 족이 족이? 예 이 이름은 족이 족이 정말 맛있어 I did it for AMA 너의 헤어 땡큐 너의 제허프 난 너의 허프 사랑하는 거 oh oh sorry RM RM sorry R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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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좋은 노래야 감사합니다 오우 요오 요오 러브 유 제이홉 굿락 핸드키스 감사합니다 너 나 봤어? 응 넌 봤어 BTS 방탄 BTS BTS 나요 응 음 들렸나? 배고프네 아이 배고프네 오우 괜찮아? 이따 라면 줄게 나는 너보다 5살 오르지만 나는 너의 엄마인 것 같아 네 넷 막상 오니까 너무 재밌네요 여러분 어떡하지? 벌써 50분 다 됐어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웃길 수도 있는데 진짜 웃길 수도 있거든요 진짜 듣고 어이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런 거 조금 민망한데 진짜 미안해요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화장실 나오고 싶어요 화장실 한 번 갔다 올게요 공약실 Bu 이거 목이 너무 건조해서 물을 너무 많이 빠졌다 거기서 알겠죠 여러분? 아무래도 없었어요 우리 알죠? 그런 말 하지 마요 시원하시죠 이런 말 하지 마요 우린 몰랐던 거라니까 여러분 지금 보러 들어오신 분들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아무 일도 없었다 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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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수는 아빠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저는 아직도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냐? 내가 봐도 닮고 싶은 부분이 좀 많거든 아빠 저랑 되게 친구처럼 막 얘기해요 저도 미래에는 저도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되게 고민도 잘 들어주고 그럴까 과연 거리가 없는? 그 병 그 브릿지 흠 흐어어어 흡 흠 추워여 추워여 음 제 피아노 이거 안 치울 거예요 못 쳐유 못 쳐유 못 쳐유 못 쳐유 그러면 저희도 안건강하다는 소리죠 건강 잘 챙기세요 아시겠죠? 너는 서투르다 네, 저는 서투르다 이게 초점이 진짜 돌아왔니? 안 돌아왔죠? 죄송해요 여러분들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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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, 예스 땡큐, 땡큐 화장실, 화장실 오늘의 TMI TMI 지민이 형이 먹던 컵라면을 한 입 뺏어 먹었다 짜잔 짜잔 초점이 맞지요 화나 고마워 에이 앤